부교역자에게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최근 한 전임 전도사 청빈 공고에는 운전면허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지원 조건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구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에선 부교역자들의 현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입니다. 부교역자 교회 내 부목사나 강도사 전도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성도와 교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습니다. 교회에선 설교나 찬양은 물론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지만 처우는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구TV 연중 특별기획으로 진행되는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은 부교역자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패널에는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 전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이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부교역자들이 소명을 받아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사역 현장에서의 처우나 개인의 삶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갈아 넣어야 돌아간다. 저는 그 얘기도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제대로 된 대우를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그냥 쏟아 붓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교역자들은 무조건 섬기는 주체라는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입고 자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들은 좀 만들어주고. 교회도 각각의 환경에 맞게 사역을 정하고 부교역자들이 교회 사역과 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차례, 새벽 기도, 제자 훈련,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단임 목사와 전도사 두 명. 부교역자들의 시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분명히 사역의 옵티마이즈가 필요하다. 구TV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2번째 편은 오는 9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